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예능인 공립유치원입니다. 내년 신입생 모집이 시작되자 경쟁이 벌어질 정도로 인기입니다. 하지만 예능과 같이 학부모들이 원서를 접수하려고 줄을 서지 않습니다. 인터넷 처음 학교로에 접속해 경남 전체 가입 유치원을 검색하고 입학 신청과 배정까지 받습니다. 추첨으로 입학생을 정해 발표하기 때문에 선착순 경쟁도 없고 공정성 시비도 없습니다. 유치원을 출발선에서부터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 학교로에는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가입돼 있고 사립은 선택입니다. 경남은 양산이 28곳으로 가장 많고 통영 6, 창원의창 3, 진해 2, 성산 1, 사천 3, 김해와 하만 1곳입니다. 전체 273곳 중 45곳, 16%에 불과합니다. 지난달 말까지만도 사립 가입률이 20%를 웃돌 것으로 조사됐지만 며칠 사이 이탈이 속출한 것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처음 학교로에 참여하지 말도록 압력을 강한 것으로 파악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참여하면 혜택도 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대책에 회계 부정을 막는 에듀파이는 의무화했지만 처음 학교로는 권유에 거치는 허점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천연수입니다. 청소년들이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고발하며 학생 인권조례 재정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과 인권단체는 오늘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학생 인권조례 재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청소년들은 학생 인권 침해 내용을 쓴 종이를 몸에 붙였다가 하나씩 떨어뜨리며 학생 인권 실상을 고발하고 학생도 사람이다 라는 제목의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창원시 마사나포구의 로봇랜드 공사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9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약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사장 건물 옥상에서 작업자 6명이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조선업 불황에 따른 경영 악화로 중단해왔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4년 만에 재개합니다. 채용 직구는 설계와 생산관리, 재무회계 등 모든 분야입니다. 대우조선은 전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과 이에 따른 회사 경영난으로 2014년 하반기를 마지막으로 지난해까지 일부 경력사원을 충원하는 것 외에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옛 성동산업 마산조선소터의 기업 유치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동산업 마산조선소터는 전체 12만 제곱미터 23개 필지로 13개 필지에 11개 공장이 입주를 했거나 입주를 추진하고 있어 입주율이 56%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일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성동산업 마산조선소터의 기업 유치를 위해 시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STX 조선해양이 LNG 연료로 추진되는 5만 톤급 중형 탱커선 디자인에 대해 로이드 선굽으로부터 AIP 기본 승인을 받았습니다. AIP 인증은 선박 기본 설계의 적합성을 검증받는 절차로 STX는 LNG 연료 추진 설비가 중형 탱커선에 적용되는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는 것을 공식 인증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TX는 중형 탱커선 시장에서 선제적인 수주 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술보증기금이 경남과 부산, 울산의 산업위기대응특례보증 공급액의 40%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신임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과 예비비를 재원으로 산업위기대응특례보증 1,800억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이 중에 40% 이상을 동남권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보는 조선업과 자동차 산업이 위기에 직접 노출돼 있는 만큼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경남의 미분양 주택이 1만 4천여 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6만 596호인 가운데 경남 지역이 1만 4천847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